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대한민국 최초로 포항에서 발견된 핑크 다이아몬드 오케럿입니다. 이미 다이아몬드로 한국광의 보습감정원에서 승인해 하였죠. 보습감비를 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58면체 브릴리언 컷으로 최초로 지금 하나를 컷팅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면도 좋고요. 그리고 투과성도 아주 좋지만 좀 아쉬운 것은 옆에 이렇게 험이 내포물이 좀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3캐럿 밑으로 줄이면 저 내포물이 없어질 텐데 5캐럿으로 둘려고 하니까 좀 아쉽게도 그 점은 살려놓았습니다. 여하튼 대한민국 최초의 핑크 다이아몬드의 특징을 흥미롭게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전체적으로 핑크 다이아몬드는 아주 희귀합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고 희소성 가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습감별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올라오죠? 한국광예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부속소 광예보석 갤러리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이것은 특별 판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히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다이어트에 대한 판매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